서울에 유치한 저희 한양대학교는 8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대학으로 서울과 안산의 두 곳의 캠퍼스 약 3만 5천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는 그 뿌리가 공과대학이었던 것답게 IT와 공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로스쿨 개원과 642개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가진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진 특수성 그리고 소규모이며 입학 및 학사 보도 같은 독립적인 업무 시스템이 많은 환경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재단 내 다양한 기관들의 인프라에 대한 중복 투자를 줄이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결국 프라이빗 크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 중에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었기에 때문에 벤더 선정에 많은 고심을 했고 가상화와 네트워크의 강점을 가진 시스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 구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운영적인 측면이죠. 굉장히 운영을 하기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들 수가 있죠. 고가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연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해가지고 솔루션들을 갖고 검토를 했고요. 그 중에서 시스코의 ACI가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스코의 ACI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갖고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강신청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의 트래픽이라든지 서버의 트래픽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운영자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요구가 될 때마다 새로운 서버들을 구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스코 하이퍼플렉스나 UCS 서버를 통해서 마음대로 생성해낼 수 있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8월에 종료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에서는 1차 사업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양의료원과 한양사이버대학의 IT 자원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에리카 캠퍼스의 DR센터를 구축하고 정부기관과 학교,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 각종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하이브리드 크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